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혼노시 소바기술 강의입니다. 밀대 과정의 마지막, 혼노시 과정입니다. 제 블로그 카테고리를 보면 수타소바를 만드는 과정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눠져 있고 각각의 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참고서죠. 현재는 어떤 참고서가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은 학생에 따라 달랐겠지만 저는 가장 보기 싫은 참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참고서의 두께도 상당했고 여러 권으로 나눠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과정을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타소바도 책으로 나올 정도의 뭔가가 있는 것일까 궁금한데요. 결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글재주가 좋다면 짧고 굵게 소개하고 끝내고 싶은데 아직은 실력이 부족한 듯합니다. 변명해보자면 일본의 소바신이라고 불리는 장인들도 한권으로 소바를 말하지 못합니다. 뭉쳐있는 소바 반죽의 가운데 쪽은 바깥쪽의 희생으로 수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것인데요. 이 상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오시와 마루다시, 요츠다시, 혼노시로 이어지며 첫 번째 진오시에서 손의 체온의 수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밀대가 동원되는 마루다시와 요츠다시에 오며 더욱 얇아지면서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혼노시 과정에서 최대화가 되며 수분의 손실은 최고조에 다르게 됩니다. 더 이상 얇아질 수 없을 만큼 밀대로 폈기 때문에 수분이 숨을 곳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스피드와 힘 조절인데 초보소바인은 능숙하게 할 수 없어 원단이 찢어지거나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바면이 짧게 끊어지는 것은 수타소바 과정의 첫 번째, 미즈마와시 물 섞기 과정에서 수분 조절의 잘못으로 처음부터 찢어질 운명이었던 것인지 혼노시를 하는 도중 기술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소바 기술 강의나 블로그 포스팅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기술의 단계단계들도 연결되어 있어 앞쪽에서 실수가 누적되면 뒤에서 받는 데미지는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물며 혼노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거나 쓸데없는 힘이 들어갔다면 잘라놓은 소바면이 짧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혼노시를 잘하는 팁은 아주 정중하고 부드럽게 밀대를 밀고 더욱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